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장터 장터지기 정작입니다 내일은 미스터 트롯 자 오늘 최후의 트롯맥 미스터 트롯 진선미를 발표함으로 인해서 미스터 트롯 대장정 3개월이 마무리됐습니다 정말 대단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이렇게 집중시킨 방송이 있었는지 정말 궁금할 정도로 미스터 트롯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자 이렇게 3개월이 마무리되고 이제 미스터 트롯은 마지막 토크 콘서트 미스터 트롯의 맛을 19일날 마무리하면서 일단 방송은 마무리하고요 앞으로 전국 40개 도시를 돌면서 투어 콘서트를 하고요 전세계 15개 나라에서 해외 투어 콘서트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자 미스터 트롯이 이렇게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은 것에 대해서 일단 박수를 보내고 싶고요 뉴스 장터가 그동안에 한 20여 차례 영상을 만들어서 방송을 했는데요 자 그동안 온라인상에 나타난 미스터 트롯에 대한 반응 평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종합평가를 해볼까 합니다 전문가라든가 기사 브로그 등을 이렇게 종합해서 평가를 해보니까 자 일곱 가지의 긍정적 평가가 있고요 자 두 가지의 부정적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뉴스 장터가 이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에 대해서 종합평가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까 합니다 이거는 물론 뉴스 장터가 그동안 처음부터 미스터 트롯에 대한 영상을 만들면서 느꼈던 점과 온라인상에서 시청자들이 보였던 반응들을 종합한 것이기 때문에 100% 이것만이 그렇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뉴스 장터가 나름대로 이렇게 평가를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곱 명의 결승전 진출자들의 치열한 경쟁은 오늘로써 마무리가 됐고요 그렇지만 미스터 트롯은 여러분들 곁을 떠나지는 않습니다 전국 투어 콘서트가 예정되어 있고 해외 콘서트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심을 계속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긍정적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트롯 오디션이 이렇게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트롯을 가지고 이런 오디션을 할 수 있을까 그렇지만은 TV조선의 미스터 트롯은 트롯 오디션이 이렇게 재미있구나 하는 새로운 어떤 방송 지표를 만들었다 지평을 열었다 오디션 지평을 넓혔다 하는 점이 일단 긍정적 평가의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평가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흘러간 옛 노래인 트롯을 이렇게 새롭게 부활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에는 흘러간 옛 노래였는데 내일은 미스터 트롯을 통해서 흘러오는 새로운 노래로 부활을 시켰다 하는 점이 긍정적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트롯을 흘러간 노래로 이렇게 생각해 왔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의 노래고 미래의 노래라는 점을 미스터 트롯이 확인시켜 줬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속에 트롯을 던져줬습니다 자 이것이 두 번째 평가고요 세 번째 평가는 시청률입니다 자 미스터 트롯의 시청률은 12.5%로 출발을 해서 마지막 11회 분에서는 마의 시청률인 35%를 돌파해서 깨서 35.7%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 종편의 시청률 역사를 새롭게 썼고요 지상파나 종편 모든 것을 통틀어서도 마의 시청률인 35%를 돌파했습니다 대단한 시청률입니다 종편의 한계점을 극복을 하고 지상파와 종편의 경계선을 담을 무너뜨렸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그동안에는 방송이 지상파 중심으로 끌어와지지 않았습니까 예능 같은 경우도 지상파가 대세를 잡았고 최근에는 물론 종편도 많은 좋은 예능과 오디션을 해왔는데요 이렇게 미스터 트롯이 지상파와 종편의 벽을 무너뜨려서 모든 방송은 컨텐츠가 승부의 촉도다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게 미스터 트롯의 긍정적 평가 중에 또 하나고요 네 번째는요 이겁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우울해하고 슬퍼하고 답답해했는데 미스터 트롯은 그 중에 한 줄기 기쁨 즐거움으로 여러분들에게 국민들에게 다가가서 더 많은 박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미스터 트롯은 국민들에게 기쁨과 기다림 기대감을 주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미스터 트롯의 순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코로나19라고 하는 어려움 속에서 기쁨을 줬다는 그런 측면에서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겁니다 트로트의 표현의 영역을 넓혔다 트로트의 노래의 표현 방식의 영역을 넓혔다 여러분 보셨죠? 트로트는 서서 그냥 노래만 부르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양한 퍼포먼스로 다양한 표현을 하는 우리 이 새로운 젊은 트롯맨들 자 보셨죠? 자 이런 표현도 가능한가 트로트도 이렇게 표현하는 율동과 퍼포먼스를 통해서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 자 노래의 영역 표현의 영역을 넓힌 것이 자 내일은 미스터 트롯의 순기능 중에 또 하나다 라고 여러분들이 느꼈을 겁니다 자 트로트는 서서 노래만 부르는 것으로 우리가 익히 알려져 있었는데 자 그래서 흘러간 옛 노래는 그렇게 느껴졌지만 흘러오는 새로운 노래는 율동과 퍼포먼스 공중에서 노래를 부르는 나태주도 있지 않았습니까? 자 그 한계가 없습니다 표현의 한계가 없습니다 여섯 번째는 자 여러분들도 느꼈지만은 자 일주일의 희망 공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목요일 밤 10시를 기다렸습니다 날짜를 봅니다 오늘이 무슨 요일이지? 아 화요일 그러면 이틀 남았구나 수요일 그러면 아 하루 남았구나 목요일 되면 자 몇 시간 남았구나 할 정도로 미스터 트롯은 실제로 많은 국민들의 기다림 설레임을 준 정말 멋진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상에서도 시청자들이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런 프로그램이 또 기대됩니다 자 이렇게 자 방송의 프로그램은 컨텐츠에 따라서 국민들의 마음을 정말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미스터 트롯이 보여준 정말 높은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트롯 오디션이 국민들에게 희망 공문을 줬다 일주일을 기다리겠다 여러분 뭐 똑같이 느끼셨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의 화제거리에 중심이 있었던 것이 3개월 동안의 미스터 트롯입니다 사실 오늘 결승적 결과 발표 전에도 어제와 오늘도 나는 결승전에서 문자 투표로 누구를 했다 나는 누구를 했다 나는 이명웅을 했다 나는 영탁을 했다 정동훈을 했다 이찬원을 했다 아니다 그리고 또 아니다 이번 우승은 이찬원이다 이명웅이다 김호중이다 이렇게 화제의 중심거리에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줌마들이 모여서 나는 투표를 누구 했는데 이번에 우승은 누가 할 것 같다 이렇게 화제의 중심이 됐고요 또 실제로 이거 이전에도 자 우리가 저녁자리나 술자리에 가서도 야 트로트를 그렇게 잘 부를 수가 있느냐 누가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 야 김호중이 성악가가 트로트로 저렇게 변신할 수 있는가 나체주가 봉댄스를 저렇게 할 수 있는가 공중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가 야 이찬원의 천국작모이스 자 꺾기를 그렇게 잘할 수 있는가 야 영탁의 그 무대 매너 그 율동 임용웅의 그 트로트의 아름다운 음악 노래 저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저렇게 임용웅처럼 노래를 잘할 수 있는가 장민호의 따뜻한 배려 뭐 이런 얘기들이 뭐 화제거리였습니다 자 이렇게 미스터트롯은 국민들 마음속에 3개월 동안 살아있다가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자 전국 투어도 있고요 해외 콘서트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더 큰 기대와 관심을 가져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점은 뭘까요 부정적 평가는 뭘까요 제가 긍정적 평가를 7개를 얘기했기 때문에 부정적 평가를 찾기 위해서 인터넷을 엄청 뒤졌습니다 시청자들은 어떻게 문제점을 제시했을까 근데 제가 찾은 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다 그동안 뭐 얘기 나왔던 겁니다 하나는 심사의 공정성과 심사위원들의 자질 문제고요 또 하나는 이번 마지막 결승전에서 대형 방송사고가 난 거죠 당일날 결승전 우승 진선미 우승자를 발표하지 못한 것 서버 때문에 기술적 문제 때문에 발표하지 못한 것이 미스터 트롯의 옥에 티라면 틸 수 있다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사위원들 자질 문제는 여러분 얘기했기 때문에 다음 기회가 있다면 심사위원 선정에 좀 심혈을 좀 제작진들이 기울여야 될 것 같고요 공정성 문제도 여러분 지적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수라 트롯을 부른 한의제 탈락 이것이 아마 심사위원들의 자진문과 공정성 부분에 문제를 제기하더라고요 공정성 부분은 비롯 올하트가 되지 않았더라도 패자부활전에서 왜 한의제가 구제가 되지 않고 기성가수 그러니까 심사위원들과 친분이 있는 기성가수가 추가 합격자로 된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지적의 첫째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즐거운 비명입니다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는 일부에서는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뭐 이렇게 일찍 발표하냐 일주일 동안 또 희망고문하고 기대를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었다 이렇게 할 정도로 아쉬움이라고 할까요 자 이렇게 미스터 트롯은 국민들의 관심을 사로잡으면서 3개월 동안의 대장정을 마무리하고 오늘 미스터 트롯의 최후의 미스터 트롯 진선미를 발표해 드리게 됐습니다 자 이런 방송을 또다시 기대하면서 오늘 미스터 트롯의 종합평가를 나름 뉴스 장터가 했습니다